어서오세요.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6분이고요. 오늘은 장 마감을 했는데 13만 5천 6백원에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약보화권으로 도지형 캔들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분봉 캔들로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오늘 11월 6일이니까 여기로 보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를 그대로 저점의 이탈을 시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대선이 지금 시간으로 여러분들 발표가 났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인데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원래 미국의 대선이 최소 한 3일에서 4일은 저는 걸린다고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빨리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개표 그냥 하자마자 끝났어요. 트럼프 267표 얻었고 헤리스 214표 얻었죠.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270표를 얻으면 승리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3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렸고 여러분들 유한양행도 이게 굉장히 흔들릴만한 종목이 아닌데도 흔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을 먼저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여기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왼쪽은 외국인, 오른쪽은 기관이죠. 오늘은 다행히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개인들이 조금 못 버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정리할 물량들은 오늘 어느 정도 나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유한양행은 어떻게든 올라갈만한 종목이니까 던져두는 거 다 받아주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에 이 자본싸움이라는 거는 가장 힘들 때 견디는 자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을 중점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유한양행이 여러분들 일봉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조정이 나온 게 10월 중순부터 여기부터 추세가 조금 꺾이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조정은 이미 다 나왔어요. 조정은 이미 나왔고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기간 조정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지금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유한양행의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주포도 유한양행의 주가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큰 돈을 쓰면서 주가를 올린다는 거 이거는 강심장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대통령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다우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증시에 엄청나게 영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양행 주포 입장에서도 일단 조정은 끝났는데 하루 이틀은 지켜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1선 위에서 흔들어 줬는데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이 다 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61선에서 강한 장대항봉이 나오게 될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위로 올려주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게 됐던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지 않습니다. 조금 조금씩 올려주면서 우리 이제 올라간다 라고 올려주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대항봉입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개인들이 따라 붙지 못하게 주가를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가격대 있잖아요. 이 14만원 여기가 이제 버티기 엄청나게 어려운 엄청나게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심장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견디셔야 돼요. 그냥 대외 시장이 어떻건 국내 시장이 어떻건 그냥 무조건 견뎌야 되는 자리다. 라고 대응을 하면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봉 차트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30분분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하락 5파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 해가지고 5파의 가격대가 이제 13만원 13만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여긴 어디예요?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견딜 만한 자리니까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한 12만원대를 보시는지 11만원대를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13만원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들어가야지 밑에서 더 빠지더라도 여기 밑에는 추가 매수의 영역이지 완벽하게 이 밑에서 잡는다 이거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너무나도 저는 욕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대양봉 띄워줘버리면 못 쫓아가요 여러분들 장대양봉을 정말 주포들이 대선도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양봉으로 말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기다린 사람들의 물량은 못 태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요 이거를 주포들이 모를까요? 주포는 다 안다고 봅니다 밑에서 기다리는 물량 절대로 태우고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아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주주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가 확정이 됐죠 이렇게 빨리 결정 날 줄 몰랐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헤리스와 트럼프 간의 제약바이오 입장 차이인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헤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유한양행한테는 별로 영향이 안 온다는 거죠 이 두 명 다 약가를 인하를 하는 거 찬성하는 쪽이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두 명 다 뭘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약가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 바이오 시밀러 이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그리고 복지약 있잖아요 이 제네릭 이 제네릭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두 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정보들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있죠 이런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제네릭 기업인데 오늘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됐죠 삼바는 보세요 여러분들 삼바가 이 100만원 깨지 않고 밑에 꼬리 달고 그대로 올려준 거 봐봐요 이거 트럼프 확정된 거 아니까 수혜종목인 거 아니까 이게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아주 역대급입니다 저점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2%까지 빠졌다가 그냥 윗꼬리로 그냥 시원하게 말을 올려줬어요 여기 확대를 제가 한번 해드리면 여기 보세요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트럼프가 돼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종한테 문제가 없다는 거고 유한양행은 물론 여러분들 이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너릭이나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 매수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처럼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유한양행은 이제 갈 길은 갑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포들이 알아서 주가를 올려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올리더라도 뭐 이제 신규 매수 물량을 더하면서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는 신규 매수 물량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매수 물량은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위에 매물대가 없을 때 신규 매수 물량을 태우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물량을 태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신규 물량을 안 태우니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태웠을 거였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쭉쭉 계단식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애초에 주포가 신규 매수 물량을 태울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한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대응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차트를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제가 은봉이 나왔잖아요 여기 양봉 은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가 추세가 아래로 바뀌어야 되는 은봉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양봉으로 올려주게 되면 하락 추세가 반전돼가지고 역대급의 장떼항봉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봉이 나온 날 급등이 하는 게 아니라 양봉 다음 날에 장떼항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음량 패턴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상승 전환하게 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오늘 기준이면 어제 쓴 거니까 어제죠 어제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에 맞물렸기 때문에 수급이 비정상적으로 유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보시면은 유한양행이 13만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주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3만6천원에서 13만7천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주가를 올려주게 되면 이건 15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날 이후에 보면은 분봉차트로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리를 지켜줬거든요 여기 제가 보는 가격대가 여기 이제 13만6천원 있잖아요 여기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이탈이 됐어요 오늘 오늘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탈이 됐는데 이런 재료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탈이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악재가 나왔을 때 이탈하는 거는요 매도가 아니라 지켜보셔야 돼요 지켜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흐름이 잡히지 않으면 그때 이제 좀 물량을 줄인다던가 비중 조절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고요 모두가 아는 이런 공포성의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구는 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니 이유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유한양행이 오늘 트럼프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다시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 트럼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위로 쏴버린다는 거예요 주가를 위로 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겁먹을 필요가 없고 여기보다 더 싼 가격에서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주식은 최대한 쉽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쭉쭉 넘겨서 찾아보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13만 9천원이 이탈이 되면은 어디까지 낙폭을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13만원 부근까지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로 올리면서 변동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을 낮추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런 식으로 자 주봉캔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캔들에서 이렇게 꼬리가 나오면서 저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딱 하나입니다 13만 8천원 이하 부근에서는 우리가 물량을 늘리면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격대를 말씀을 드린 거는요 여기 부분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 이내에는 매집을 해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바닥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13만 8천원이 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분 봉으로 보면은 13만 8천원이면은 여기거든요 자 여기입니다 제가 찍어드린 가격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탈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탈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여러분들 위로 그냥 쌓아버린다는 거예요 쌓아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되고 충분히 추가 매수나 불타기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유한양행은 어쨌든 추세가 위쪽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조종이 깊숙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잘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저점 매집이라던가 유한양행의 방향성을 제가 운영하는 소통망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력주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 유한양행 말고 포스코, DX, LS, 머티리얼즈,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정확하게 바닥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거나 기존의 주주분들은 편안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에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방에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의 수익이죠 여러분들의 수익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료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왜 내드리면 좋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을 운영 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입장하셔가지고 구경하셔도 돼요 구경하시고 같이 매매하시면서 커피값 벌고 가셔도 되고 점심값 벌고 가셔도 되고 재밌게 주식하는 방이니까요 편안하게 입장하셔가지고 구경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이런 식으로 제가 무료 소통과 링크를 남겨드렸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봉필이 주식이 뜹니다 그러면 이 밑에가 입장 신청 버튼이에요 이 신청 버튼을 과감하게 눌러주시고요 신청이 되셨으면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010-6728-358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소통 두 글자 보내주시는 이유가 이 방이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운영 중인 방이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인증을 받는 거예요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 소통이라고 꼭 보내주셔야지 제가 입장을 승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귀찮은 거 싫어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5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초만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유한양행 그냥 핵심 매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만 받아가셔도 돼요 핵심 매매 자료 안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장기 관점으로 오래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따라해야 되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여기 있는 가격을 그대로만 평당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가격 되니까 여기 있는 가격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비공개 보도 자료는 이제 유한양행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발표될 수 있는 기업의 공시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을 넣어놨습니다 시중에 있는 언론 보도 자료들 너무나 자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위주로만 확인하시면 유한양행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히든 무료 추천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선물이니까요 매수가 대비 30% 이상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이걸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pdf 파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답장을 드릴 건데요 번호는 여기 똑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6728-3582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소통방은 소통이고 유한양행 핵심 매매 자료는 이런 식으로 문자로 유한 제가 유한양행이라고 확인할 수 있게끔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한양행은 기술적인 분석이 많이 요구되는 종목이에요 물론 재료도 있는 종목이지만 결국에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는 이런 조정 구간을 잘 노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게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도 자주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자주 찾아와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급등주를 오전 9시 이전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와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종목명을 확인하신 뒤에 매수가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매수가는 여러분들이 오전 9시 이전에 걸어두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9시 이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미리 매수가에 걸어두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9시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매수가 체결이 됐으면 1차 목표가와 그 다음 최종 목표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에는 비중 50%를 걸어두시고요 최종 목표가에 남은 비중 50%를 걸어두시면 됩니다 매수와 똑같이 매도도 매도가에 걸어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단 5분만 투자를 해서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같이 보내드리는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의 급등주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고요 시간은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요 한정된 인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인원으로만 진행을 하니까 먼저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보내드린 윙이푸드 차트를 보시면 오전 9시 이전에 매수에 걸어두셨다면 자동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뒤에 1차 목표가 2400원에 비중 50% 매도가 됐고요 최종 목표가 2500원에서 남은 비중 50%가 최종 청산이 됐습니다 이날은 오늘의 급등주가 빨리 끝났는데요 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30분 만에 단타가 완료됐습니다 1차 목표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약 10% 가까이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20%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5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평균 수익률 10%에서 20%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보내드린 종목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똑같습니다 종목명을 확인해 주시고요 매수가와 1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보내드리는 매수가에 체결을 하고 계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고요 장이 시작하고 나면 1차 목표가의 비중 50% 그리고 최종 목표가의 비중 50%를 걸어두시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니까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5분만 투자를 하면 단타 매매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보내드린 백광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매수가 1만 500원에서 여러분들이 걸어두셨다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었을 거고요 1차 목표가 1만 1500원에서 비중 50%가 청산이 됐고요 최종 목표가 1만 1800원에서 남은 비중 50%가 청산이 됐습니다 1차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약 10%가 나왔고요 최종 목표가 수익률 기준으로 약 15%가 나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오전 11시 이전에 오늘의 급등주가 마무리됐고요 여러분들이 5분만 투자하셔서 평균 수익률 10%에서 15%의 수익률을 챙겨가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오늘의 급등주 받으실 분들은요 앞에 남겨드린 번호 010-6728-3582로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급등주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장전 8시 30분부터 9시 이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수가 대비 20% 이상이 수익이 나면 자율 매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급등주를 받으시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데 한걸음 앞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